안녕하세요 저는 종로캠퍼스 송교원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고 이번 JLPT N1 시험에서 독해 만점으로 합격한 서가연입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일본어를 전공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일본어를 시작했는데요 일본어를 잘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방학 때마다 틈틈이 시사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실력을 키웠습니다 저는 제 합격 노하우는 정말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한 게 제 합격 노하우인 것 같아요 저는 독해 만점으로 합격을 했지만 독해를 원래부터 잘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말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제대로 했던 것이 제 합격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송교원 선생님 수업 좋은 점이 진짜 너무 많은데요 일단 송교원 선생님의 닉네임이 페이스메이커시잖아요 정말 그 닉네임에 걸맞게 항상 학생들한테 관심을 가져주시고 늘 긍정적인 말로 힘을 주세요 그래서 긴 시험 준비 기간 내내 선생님과 함께 달리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송교원 선생님은 한자 쉽게 다가가기나 선지 분석하기 같은 특별한 수업 방식을 갖고 계신데요 그 수업 방식 덕분에 정말 일본어를 즐겁게 배울 수 있었고 또 실력도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N1을 합격하기 위해서 계속 공부해 오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 일본어 공부가 좀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일본 드라마나 책을 보면서 좀 더 재밌게 일본어를 공부해 볼 생각이고 또 회화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회화 공부도 할 생각입니다